pulled 수 있어요? 오랜만에 오랜만에요. 마이크 있어요 though? 어렸을 때 배웠던 건데요. 이 곡의 제목은 풍토인가요? 그래서 풍토에 둥툴툴 그냥 그런 거죠 사실 원래 정말 빅박스 하는 사람 너무 잘하는 분 옛날에 보탰는데요 저는 그냥 옆에 같이 음악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받쳐주려고 하는 리듬 리듬인가 구라 형님도 아들이 지금 랩하고 계시죠 빅박스 해주시면 정말 큰 내가요? 이 사람이요? 아니 진짜요 랩을 하고 있을 때요 그거를 제가 배우긴 좀 그렇고 지금 배우면 되잖아요 아 지금요? 동현이를 위해서 해 아니 한번 해봐봐 아니 근데 이게 이게 안 돼 아니 동현이를 위해서 정답 2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은? 뭐 먹어? 모르게 쩝쩝쩝에서 먹어 철차는 소리? 철차는 소리 지금 먹방 ASMR 보는 거? 철차는 소리 철차는 소리 우리 여기 이현 씨가 김주환 씨 성대모사를 할 줄 안다고 아유 이게 근데 아니에요 노래야기 지금 할 거지 아니에요 무대야기 지금 저는 저는 이제 저는 저는 이제 김주환 선배님 흑이 격에 오었을 때 애들이 파는 그 어구기 중에 하나가 나 눈물이 난다 그래? 정은지 씨가, 최하정 병영자가 라스가서 하는 개인기가 있어요? 저 옛날에 호박고구마 한참 유행했었잖아요. 그때 라디오 나갔었는데, 성대무사를 듣고, 라는체 изб kalass 나면 좋을겠다. 꼭 해보세요 본드로는 각자 잘gers. 이 분위기에서 어떡해. 진짜. 저는 야물만 해도 돼요. 왜 이렇게 짜. 짝이 뭐가 짝. 하나도 안 짠데. 짜요, 어머니. 물 좀 넣고 되시길 하셨어요. 음, 맛있다. 마트 다녀오셨나 봐요. 아니, 여기 앞집에 철수 엄마가 그 고구마 호박을. 어머니, 호박고구마요. 아, 그래, 호구. 호구마요? 호박고구마, 호박고구마! 호박고구마 이제 됐냐, 이씨. 잘하네. 이순재 씨 것도 좋았어요. 네, 감사합니다. 남훈이 선생님이 약간 이정섭 씨 같은 거. 이순재 씨도 좋았어요, 나는.